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무당집 흉가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다 산 중턱에 위치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다 그 집은 예전에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다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안은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인호에서 벌전을 준다고 한다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부부 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다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의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굿을 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게 되었다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다 정말 의문인 건 구슬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모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수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다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서 이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에 온 사람에게 내림꽃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렸다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왔다 30대 부부였고 자식 두 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한다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된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다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인부 여럿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다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왔다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아의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다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대는 거야 진짜 금술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싸워댔다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하고 정말 모범생의 인사 스타일이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 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 숨어서 여자애들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지고 와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쥐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녔다 동네에서는 이제 혹시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고 엄청 수근거렸다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 이사 오고 다 이상해졌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던 못한 마을 부녀 회장이 이 집 엄마 안주인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타 종교였던 터라 아예 무시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했다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다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뭐 사람들은 노인분들은 오늘 내일 하니까 그냥 넘어갔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내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다 보던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 구슬했다 구슬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러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실을 다 멸할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는 피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해결 못한다고 도망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 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그 동네는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 무속인이 구슬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있다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 시켜서 밀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던가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호기심과 신념 나는 28살 취업준비생이다 워낙 술을 좋아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산에 들어왔다 템플스테이 예전에도 해본 적 있지만 이곳은 좀 특이하다 정말 산 꼭대기에 있고 스님도 딱 한 분 식사 시간에 연부를 스피커를 통해 크게 틀어주는 게 전부다 또한 스님은 인사도 받아주시지 않고 눈에 초점이 애매해 보이기까지 한다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있는 산 꼭대기와 반대편 산 꼭대기 사이에 있는 저 집 가끔 낮에 보면 아무도 안 사는 집 같은데 직접 가보기엔 너무 멀고 궁금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산책 중에 다시 그 집을 바라보게 되었다 불빛이다 사람이 사는 건가 저기 살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방에 가서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하며 뒤를 도는 순간 내 뒤에 스님이 서있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스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난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저기 저 집에 가지 마라고 스님이 말했다 난 그냥 못 들은 척방으로 왔다 역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법 가보자 다짐하고 보조배터리와 핸드폰만 들고 산길을 내려간다 그 집에 가까워졌을 때 폼불빛을 끄고 다가가는데 누구지? 생각한 뒤 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웅성웅성 시끌시끌하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여긴 영화관 어디지? 스크린이 켜지더니 한 남자가 나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미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존 개미분들께서는 새로 오신 개미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미궁 주식인가? 이때 옆자리 여성분이 인사를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한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개미가 가장 강하다고 강력한 공룡을 멸망시킨 것도 개미고 이제 곧 인간도 멸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땅속에 개미집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개미 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 사입이다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입구를 모르니까 일단 대기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앉아있던 한 남성이 스크린 앞으로 가더니 칼로 자기 목을 그어버린다 그렇지만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건 나를 포함 단 4명 이 4명만 새로운 사람이었다 더욱 놀라운 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몇 명이 와서 시체를 치울 뿐 나는 그때 분명히 들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했다 또 한 명 구해야 되잖아 갑자기 옆자리 여자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한다 이동을 하다 보니 정말 개미집 같았다 밥을 먹으면서 새로운 4명이 서로서로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내가 제일 막내 다른 3명은 나보다 형들이 왔다 확실한 건 모두 나가고 싶어 했다 4명이서 대화하는 도중 아까 스크린에 나왔던 남자가 왔다 다들 여왕개미라고 부르고 있었다 여왕개미가 우리에게 물었다 궁금한 거 없어요? 여기 나가는 입구가 어디예요? 라고 내가 질문을 하니 여왕개미 표정이 싸늘해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노려본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식량을 구해오려고 그래요 제가 힘이 세거든요 핑계 아닌 핑계를 댔다 그러자 여왕개미가 내 귀에다 대고 우린 이 안에서 자급자족합니다 그러니 입구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오싹했다 개미 궁에서의 생활은 노동과 교육의 연속이었다 계속해서 땅을 파고 쉴 때는 개미에 관해서 교육받으며 믿음을 억지로 주입시키려는 것 같았다 칠흑같이 들어온 한 형이 나에게 말했다 나 입구 찾았다 여기 입구 3개 하나는 산중턱 하나는 산아랫집 다른 하나는 지하통로던데 그 통로가 어디로 이어진지는 모르겠다 형 나갈 거예요? 당연하지 내일 노동시간에 나간다 난 산중턱으로 나갈 거야 난 같이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부족했다 형 나가면 꼭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그래 조금만 버티고 있어 이때 나는 이 형을 말렸어야 했다 다음날 나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 스님은 탈출한 형의 다리를 잡고 질질 끌면서 개미 궁으로 왔다 알고 보니 산 꼭대기에 그 절은 이 개미 궁과 한 패였고 산중턱으로 도망간 형은 산을 타고 올라가 스님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가 다시 잡혀온 것이었다 여왕 개미와 스님은 서로 반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다 대화를 마치고 여왕 개미는 탈출한 형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 난 탈출만 생각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 역시 가능성 있는 건 지하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뿐이었다 기회가 나면 바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탈출에 실패한 형이 나타났다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이 말했다 여왕 개미님 다른 놈으로 구해드릴게요 그때 여왕 개미가 날 보더니 나에게 온다 그러더니 말한다 다시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난 이분이 맘에 드네 통통한 게 좋아 난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여왕 개미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도망가자 무조건 우선 나는 여왕 개미께 고개를 숙여 영광이라고 말하며 지하통로 쪽 출구를 슬쩍 봤다 가는 길에 막을 사람은 없다 숙이고 있는 내 어깨에 여왕 개미의 손이 닿자마자 나는 출구를 향해 뛰었고 지하통로를 지나 보니 여긴 터미널이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나는 계속 뛰면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안 쫓아오고 있었다 성공이다 일단 더 멀리 도망가서 신고해야지 택시를 탔다 아저씨 성안으로 가주세요 성안은 나의 고향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다 긴장이 풀리니까 피곤하다 잠이 온다 잠깐만 잘까 눈을 떠보니 난 또 개미궁 뭐지 꿈인가 이번엔 포박된 상태고 여왕 개미가 내 앞에서 웃고 있다 그냥 죽자 그렇지만 죽을 수도 없구나 알고 보니 그 지역 전체가 개미궁과 협력 관계였다 그래서 날 쫓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과한 호기심과 신념은 사람을 파괴한다 세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집 당시 참고할 점은 우리 집은 2층 빌라였고 1층은 무당집이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었다 그날은 계약 전날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느라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미친 듯이 밀린 숙제를 하고 있던 때였다 한창 숙제에 열중하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쓱쓱하는 건조한 맨발로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나기에 그냥 가족 중 누군가 나와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 마시러 나온 줄 알고 별 신경 안 썼는데 쓱쓱 소리가 계속해서 거실 밖을 돌아다니더니 그 소리가 점점 본인 방문 앞까지 가까워졌다 하던 숙제를 멈추고 발자국 소리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그 발소리가 내 방문 바로 앞에서 딱 멈추더니 누군가 목소리를 죽이며 내 방문 앞에서 불러대기에 놀라서 그대로 몸이 굳은 채 가만히 있었는데 곧바로 치이기익하는 무전기 소리와 함께 우리 집엔 없는 남자 목소리로 따라 할 수도 없는 기괴한 말을 내 방문 밖에 대고 떠들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고 도둑이라고 확신한 본인은 너무 놀라서 조용히 필통에서 샤프를 꺼내 들고 침대에 누웠다 도둑이 내 방 들어오면 기습해서 찔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침대에서 자는 척 덜덜떨다가 잠들었다 이러한 일을 시작으로 나지나 밤이나 기이한 경험을 계속하게 됐다 예를 들어 내 방은 현관문과 가까운 위치였는데 현관문에서 누군가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곧바로 현관문 밖에 센서가 켜졌었다 우리 집에 가족이나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거나 방과 후 내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피아노 소리 때문에 항상 방문 닫고 치는데 닫아놓은 방문이 열리는 적이 많았다 당시 구조가 내 방문 옆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문 닫고 피아노 치다 보면 가로 문고리가 누가 여는 것 마냥 내려가면서 방문이 열리는 게 옆 시야로 다 보였다 또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부모님 방문 앞에 사탕 하나가 떨어져 있길래 뭔 사탕이지 하고 주우려고 허리를 굽힌 순간 검은색 발이 다다닥 내 앞으로 다가왔다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발이 부모님 방문 뒤로 쏙 들어갔다 이럴 때마다 집 뒤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부모님 맞벌이에 늦으셔서 나 혼자 밖에 있기도 무섭고 나가면 집에 들어오기가 더 두려울 것 같고 귀신한테 쫄면 안 될 것 같단 생각에 오기로 집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느낀 후부터 밤이 되면 공포심에 예민해졌다 그 덕에 밤에 잠드는 게 힘들어졌고 결국엔 친오빠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테니 내가 잠들 때까지만 내 방에만 있어달라고 하자 오빠는 오케이 했다 나는 내 방에 누워서 손거울로 내면상을 보며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빠는 오빠 방에서 게임 중이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에 오빠가 게임 끝나고 오나보다 생각했는데 내 방엔 들어오질 않고 내 방 밖에서 소리 죽여 불렀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외하며 누워 거울 본 채로 대답했는데 또 소리 죽여 문 밖에서 부르기에 대답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또 따라하기도 힘든 기괴한 말이었다 뭐지 이 새끼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지랄이지 하는 생각에 급 화가 나서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서 벌컥 방문을 열며 뭐라고 라고 소리쳤다 방문을 엿 내 눈앞에 들어온 것은 어두컴팜한 것일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대로 잠깐 벙쳐있는데 곧바로 오빠가 이상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오빠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날 보고는 내가 나 불렀냐 하기에 무슨 소리냐 내가 부르지 않았냐 답하니 오빠가 겪은 얘기를 해주는데 오빠는 그날 게임 아이템만 받고 내 방에 갈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실컷 게임하고 불 끄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들었던 소리를 오빠도 듣고 나인 줄 알고 자는 척 했단다 그래도 계속 부르는 게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무서워져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시각 나는 내 방문 앞에서 벙쳐있던 것이었다 오빠까지 기이한 일을 겪고 난 후 엄마에게 얘기했고 엄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서우면 십자가 들고 자라고 그랬다 그러나 그 당시 본인은 밤이 무서웠기에 엄마 말대로 십자가라도 들고 잤는데 그날 꿈에 본인이 자기 전 들고 잤던 십자가를 뿌듯하게 들고 있었는데 웬 검은 사람 형태가 보이더니 입꼬리만 보이는데 입꼬리가 식 올라가더니 날 발로 툭툭 차며 내가 이딴 장난감 같은 걸로 갈 줄 알았냐 이딴 장난감 같은 걸로 내가 갈 줄 알았냐고 입꼬리만 보이는 검은 형태가 발로 날 툭툭 찾고 어느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대로 꿈에서 깼다 그대로 부모님께 무섭다며 얘기하고 오빠까지 합세해서 징징거리니 엄마는 급기야 무속인을 집에 불러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그 무속인은 바로 우리 이모였다 며칠 후 이모가 우리 집에 방문했다 그날 이모랑 내 방에서 같이 수다 떨다가 잠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한쪽 귀에서 쨍하는 괭거리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다 내 침대 옆에 웬 검은 실루엣이 새우잠 자는 포즈로 누워있기에 당연히 이모인 줄 알고 잠결에 이모하고 부르니 아무 대답 없다가 왜 하고 검은 실루엣이 답했다 그래서 이모 우리 집에 진짜 귀신이 있어요 이모가 방금 얘기해줬잖아요 무슨 소리야 오빠 방이 이상해서 거기서 자다가 거실에 나온 건데 귀신 3명 있어 내 오빠 목소리 흉내 내고 다니는 좀 어린 남자 귀신이랑 성인 남녀 이렇게 총 3 너랑 어제 얘기하다가 내 오빠 방이 이상해서 오빠 방에서 잤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인지 닫히는 소리인지 키익 소리가 나더니 어린 귀신 하나가 팔에 붙고 곧바로 남녀 귀신이 위에서 누르는데 나 이렇게 센 애들은 처음이야 귀신 쫓아내는 주문 외우니까 어린 놈은 잘못했다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성인 둘은 아주 끝까지 안 떨어지더라 여기 이사 가야 돼 안 좋아 내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귀신은 있는 걸로 부모님도 믿게 되었고 그럼 왜 부모님은 못 느끼고 오빠와 나만 느낀 건지에 대해 물으니 부모님 방 이 밑에 1층 무당집의 법당 자리여서 귀신이 함부로 침입을 못하고 어른에 비해 애들이 상대적으로 영이 맑아 더 잘 느낀다고 했다 아무튼 그렇게 이사 온 지 반년도 안 돼서 또 이사 갈 준비를 하게 되었고 오빠는 이모가 왔다 간 뒤로는 지방이 무섭다고 부모님과 잤다 본인까지는 그러기엔 좀 아닌 것 같아서 난 내 방에서 벽지에 붙여 놓은 야광별에 의지하며 잤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자던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졌다 자다가 상쾌하게 눈이 떠진다고 해야 하나 원래 잠들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갑자기 어떤 요인도 없이 정신이 맑게 깨어났다 더 이상 잠도 안 오는데 아직 컴컴한 밤이고 다시 자려고 집중해도 도저히 잠은 안 오고 괜히 쓸데없는 무서운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몸 모서리에 귀신이 있다는 둥 의자 꺼내놓고 자면 귀신이 앉는다는 둥 문 열고 자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귀신 얘기가 생각나면서 괜히 꺼낸 의자는 없는지 침대에서 누나를 굴려 체크하기 시작했다 의자도 안 꺼내져 있고 모서리에도 아무것도 없고 문도 닫혀있어서 좋아자면 돼 하며 눈을 감고 잠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갑자기 쿵 하는 무언가 떨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거실에서 났다 뭐가 떨어진 건지 진동까지 느껴지는 소리가 나더니 몇 초 후에 또 쿵 하는 소리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몇 초 후에 쿵 소리가 내 방문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땐 정말 눈도 못 뜨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진동까지 느껴질 정도의 큰 소리를 가족들 아무도 못 듣는 건지 누구라도 제발 깨어나줬으면 하고 제발 제발 하며 빌고 또 원망했다 그러나 또다시 몇 초 후 쿵 하는 소리가 맨 처음 났던 것처럼 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가 났고 또 몇 초 후 쿵 소리가 가까워졌다 이대로라면 또 방문 앞에서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일어나서 불을 켤까 말까 진짜 그 짧은 몇 초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 재빨리 일어나서 방불을 켜고 그대로 굳어있었다 쿵 소리는 없어졌다 엄청난 긴장감에 일어난 그대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히 방안을 살피는데 아까 분명히 닫혀있던 방문이 반뼘 정도 열려있었고 불 켜진 환한 내 방문 틈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너무 무섭고 신경 쓰여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거실 불 잽싸게 키고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던 기억이 난다 이것 외에 자잘한 경험도 많았지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하겠다 저 일 잊고 한 달 안 돼서 이사했다 특이점은 귀신의 집에 살기 전까지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는데 위와 같은 체험들을 겪고 나선 가위에 엄청 잘 눌렸다 밤낮 안 가리고 학교에서도 놀릴 정도였다 이모가 이사하고 나서 부적을 써주며 지갑이나 너랑 잘 안 떨어지는 곳에 일련은 꼭 갖고 있으라 했는데 덜렁이라 아무데나 보관하다가 부적을 3개월도 안 돼서 잃어버려서 이모한테 혼날까봐 말 안 했다 대충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모두 본인이 겪은 중학생 시절 트루스토리다 사실 옛날에 네이트판에 쓴 적 있었다 그때 이 이야기로 1등인지 2등인지 순위권 먹은 적 있어서 내 얘기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귀신 언어랑 사람 언어랑 주파수가 안 맞는다고 했나 아무튼 뭐가 안 맞아서 인간은 들을 수 없는데 가끔 그 주파수가 맞으면 귀신 목소리가 들린다는데 그 주파가 라디오 주파 맞추는 것처럼 치익거린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고 이모 말로는 진짜 귀신 소리를 들은 거라면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맨 처음 그 집에서 방학 숙제하던 때 들었던 무전기 소리와 딸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가 들었단 점에 대해 소름이었다 귀신은 존재하는 것 같다 네 번째 이야기 삼촌 기억해둬 내가 근처에 없을 땐 삼촌이랑 얘기하지마 알겠어 예 아빠 난 진지해 그럼 옷 제대로 입어 삼촌 왔다 앞문이 열리자 거기엔 삼촌 토미가 여름 더위 때문에 땀에 젖은 채로 서 있었다 바깥이 아주 덥구먼 그렇지 않아?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부츠 끈을 풀며 삼촌이 말했다 하룻밤을 지내게 해줘서 고맙네 아침에 바로 나가준다면 문제없어 아빠가 차갑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무릎을 꿇고 나를 바라보며 삼촌 토미가 말했다 내 허그는 어딨지? 널 본지 꽤 오래됐잖아 나는 삼촌을 향해 몇 걸음 걷고 포옹을 위해 기대었다 삼촌의 강력한 허그는 날 불편하게 해서 작은 신음 소리를 내었다 밖에 38도인 거 몰라? 삼촌이 내 긴 소매를 당기며 물었다 전 오늘 안 나갔어요 내가 대답했다 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니? 라고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내가 떠나야 할 신호인 걸 알아서 내 방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나중에 밤이 되고 침대에 편하게 누워있지 못해서 계속 기척거릴 때 내 방 밖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긴 몇 초간의 침묵이 지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사람 형태의 그림자가 들어오고 문이 다시 닫혔다 그 후에도 몇 초간의 불편한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단 조용히 들려오는 숨소리가 그걸 부정했지만 그가 더 가까이 오는 게 느껴졌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온기는 무척 익숙지 못했다 이런 건 예상 못했었다 난 그가 정 다시 와야 한다면 아침에 다시 오길 바라면서 돌아가길 바랐다 그가 아래를 향하고 나를 만졌다 나를 뉘우고 내 옷을 들췄다 내 시야 구석에서 난 두 가지를 목격했다 포켓 손전등의 희미한 빛과 내 삼촌 토미가 내 살깟을 관찰하는 것을 삼촌의 거친 손가락이 내 등을 위로 내려오며 만졌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일어서서 문으로 향하더니 그대로 떠났다 난 다시 잠들려고 했고 결국 잠드는데 성공했다 내가 일어났을 때는 삼촌은 이미 떠난 뒤였다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정우쯤에 전화기가 울렸다 여보세요? 내 아빠 거기 있니? 아니요 아빠는 가게에 갔어요 잘 됐군 삼촌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간의 침묵이 있었다 어젯밤 관련해서 전화를 걸었어 내가 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어 있었어요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너에게 질문이 있고 내가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해 할 수 있겠니? 그 멍들은 어떻게 얻은 거니? 다섯 번째 이야기 친구가 엄마의 가위 눌림을 해결해줬다 제가 고등학생 1학년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해 약 3년간 어머니와 둘이서만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집장을 옮기셔서 고향을 떠나 둘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2층 신축 아파트였고 둘이 지내기엔 넓은 집이었습니다 방은 3개였는데 제 방은 현관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고 제 방을 지나면 거실과 부엌이 나왔습니다 거실과 부엌 역시 마주보는 구조이고 작은 방은 부엌 라인 안방은 거실 라인으로 있어서 두 개의 방 역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가 작은 방에 있어서 저는 항상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곤 했는데 어머니는 밤 10시쯤 항상 주무시기 전에 작은 방에 오셔서 저에게 컴퓨터 그만하고 내일 학교 가려면 일찍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듣는 둥 많은 둥 대답만 하고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1시 반 정도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안방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셨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했는데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면 엄청 크게 소리 지르신 걸로 기억합니다 큰일 난 줄 알고 헤드셋도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안방으로 뛰어갔는데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길래 흔들어 깨어서 무슨 일이냐고 여쭙습니다 어머니는 비몽사몽 일어나셔서 방금 꿈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꿈은 어머니가 잠들기 바로 전 상황과 이어졌다고 합니다 꿈에서 저한테 얼른 자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셨는데 제가 말 안 듣고 계속 게임하고 있을까봐 다시 일어나서 작은 방 문을 열어보셨답니다 작은 방 불도 꺼져있고 저도 없길래 자러갔나 보다 생각하시고 물 한잔하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불도 다 꺼진 것이래 웬 하얀 소부 기분 할머니가 우두커니 서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머니 누구세요?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나가세요 빨리 하니까 정체 모를 할머니가 눈을 마냥 크게 뜨고 어머니를 노려보면서 고개만 끄덕이더랍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나가시라고 재촉해도 그 할머니는 계속 어머니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어 알겠어 만 반복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할머니가 점점 자신한테 다가오길래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꿈 얘기를 듣고 그냥 개꿈이겠거니 하여 어머니를 위로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신지 이틀 후에 같은 상황에 또다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방에 뛰어가서 어머니를 흔들었게요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잠들던 상황과 꿈이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안방 구조는 침대와 장롱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인데 침대와 장롱 사이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는데 어머니 발치 침대와 장롱 사이 공간에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가 서서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평소 겁이 없는 편이어서 공포 영화도 불 끄고 혼자 즐겨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께 기괴한 꿈 얘기를 연속으로 듣다보니 그때부터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혼자 게임할 때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틀 후에 어머니가 목이 막힌 듯이 힘들게 소리를 지르시길래 뛰어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는 나오지 않았는데 좀 더 섬뜩한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밤늦은 시간에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길래 어머니께서 누구세요 하시며 현관 위 문고리를 걸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힘으로 문을 수차례 잡아당겨서 어머니는 너무 놀라셔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시며 저를 다급하게 찾으셨답니다 당시 꿈에서 제가 깨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잠금장치가 부서지며 괴한히 집 안으로 칼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고 있었는데 배를 찔리고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답니다 저는 고일 때 키 178에 75킬로쯤 나갔었습니다 근 10여 년간 몸무게만 10킬로그램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시고 벌벌 떨고 계셨는데 괴한이 안방 문까지 부수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제압하고 목을 졸랐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실 때 목 막힌 소리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 안 여기저기서 할머니가 나오고 괴한한테 습격당하는 꿈을 많이 꾸셨습니다 안방 어머니 침대가 당시 좀 좋은 침대여서 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면 제가 안방에서 혼자 자곤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되다가 2년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과는 운전해서 30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사 온 집도 전에 살던 집과 같은 2층이었습니다 정말 놀랐던 건 이사를 오고 나서도 어머니께서 같은 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가셔서 집이 비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기 적적하고 심심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불할 친구인 2명을 저희 집으로 불러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까먹으며 즐거운 밤을 보내고 꿀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한 친구가 자고 있는 저와 친구 한 명을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고 정말 무서운 꿈을 꿨다면서 얘기 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비몽사몽 일어난 저와 친구는 아픈 머리를 잡고 꾹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엌 뒤로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 나가서 왕짱 큰 창문을 열고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웠습니다 꿈에서 친구가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큰 소리가 나길래 무심코 아래쪽을 내려다봤는데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가 고개를 위로 쳐들고 1층부터 난간을 타며 올라오고 있더랍니다 2층 저희 집 난간을 잡고 올라오려던 때 너무 놀란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할머니를 발로 막 찼습니다 그러고 난 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헉헉거리며 숨을 돌리고 그 할머니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1층 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 그 미친 할머니가 1층 화단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꺾일듯이 고개를 쳐들어 친구를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는 베란다 문을 바로 잠그고 꿈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친구들에게 이사 오기 전 어머니 꿈 얘기를 바로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나 친구들이나 같이 예전 집에 있던 할머니가 쫓아오는 걸 막은 것 같다고 하면서 공포에 발발 떨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친구가 그 꿈을 꾼 이후로 어머니는 할머니 꿈을 지금까지도 꾸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귀신은 없다는 사상이 박혀서 이런 현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괴이한 꿈을 꾸긴 하시지만 이 사건처럼 연속되는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고기 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꿈을 꿀 때 가끔 스스로 꿈을 꾼다고 알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왠지 나는 어둑어둑하고 사람이 없는 역에 혼자 있었습니다 꽤 음침한 꿈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기가 없는 남자 목소리로 지금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철을 타면 무서운 눈과 마주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역에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전철이라고 하기보다 놀이공원 같은 곳에 있는 원숭이 기차 같았는데 낯빛이 좋지 않은 남녀가 몇 명 차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꿈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에게 공포심을 주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져서 그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눈을 뜨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을 때 자각하고 있을 때 만큼은 자유롭게 꿈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전철의 뒤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처 공기가 후덥지근해서 정말 꿈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리얼한 실제감이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라고 방송이 나오고 전철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일어날지 저는 불안함과 함께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전철은 홈을 나와서 바로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보라색 빛이 터널 안을 괴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의 풍경은 어릴 적의 요원지에서 탄 스릴러카의 풍경이야 이 전철도 원숭이 기차이고 어쨌든 예전 내 기억에 있는 영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도 무섭지 않아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회뜨기 회뜨기입니다 회뜨기 생선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란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전철 제일 뒤에 남자 주변에 넝마 조각 같은 것을 두른 작은 사람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칼날에 몸이 찢어져서 정말 생선을 회친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렬한 악취가 근처를 맴돌고 귀가 따가올 정도의 큰 소리로 남자는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의 몸에서는 차례차례로 내장이 튀어나와 피투성의 장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내 바로 뒤에는 머리카락이 길고 안색이 나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뒤에서 대소란이 일어났는데도 입을 다물고 앞을 향해 앉은 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상상을 뛰어넘는 전개에 놀라서 정말 이게 꿈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여 무서워졌지만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나서 눈을 뜨자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제일 뒷자리의 남자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검붉고 피와 고깃덩어리 같은 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뒷자리의 여성은 변함없이 무표정하게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려내기 도려내기 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작은 사람 두 명이 나타나 톱니 모양 스푼 같은 물건으로 뒷자리 여성의 눈을 도려내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표정했던 그녀의 얼굴은 아픔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형상으로 바뀌어 내 바로 뒤에서 고막이 깨질 정도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에서 안구가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피 냄새와 땀 냄새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섭고 떨려서 앞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꿈과 어울려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차례로라면 다음은 세 번째에 앉아있는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꿈에서 깨려고 했지만 나한테는 도대체 어떤 방송이 나올까 라는 생각에 그걸 확인하고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로 간 고기, 기계로 간 고기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집중시켜서 꿈에서 깨려고 했습니다 꿈이야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보통은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잉하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내 무릎을 타고 이상한 기계 같은 것을 들이댔습니다 아마 날 다진 고기로 만들려고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니 무서워져서 눈을 꼭 감고 꿈아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하고 열심히 빌었습니다 위잉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와서 얼굴에 풍압을 느껴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신이 땀으로 흠뻑이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대량으로 마셨더니 겨우겨우 안정되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리얼했지만 결국은 꿈이었던 거니까라고 스스로 타일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에게 이 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재미있어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간이 지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나는 이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려내기 도려내기입니다 그 장면으로부터였습니다 그 꿈이라면 곧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완전히 똑같이 작은 사람 두 명이 그 여성의 안구를 도려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꿈아 깨어라 깨어라라고 곧바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은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꿈아 깨어라 깨어라 다음은 기계로 간 고기 기계로 간 고기입니다 결국 위험해졌습니다 위잉하고 가까워져 왔습니다 꿈아 깨어라 깨어라 깨져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든 도망쳤다고 생각해서 눈을 뜨려고 한 그때 또 도망치십니까 다음에 왔을 때는 최후에요 그 방송의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역시 벌써 꿈에서는 완전하게 깨어나서 내 방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은 방송은 절대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확실히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그 꿈은 꾸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꿨을 때에는 반드시 심장마비나 무언가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심장마비라도 저쪽 세계에서는 기계로 간 고기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트렁크 어제 이야기입니다 일이 끝나서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재미없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산길을 돌아가려는 생각에 차로 달렸습니다 이슬비 속에서 쭉 달리고 있었던 장소에서 아득히 먼 앞을 비추는 라이트 빛의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하나만 있는 가로등 아래에서 비를 맞으면서 뭘 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도로가의 민가도 있었고 근처의 주민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스피드를 올려 여자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백미러를 보자 가로등 아래에 여자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패닉이 되었습니다 눈에 착각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다시 한번 백미러를 봐도 역시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 땀이 스며 나왔습니다 도로는 급격한 오른쪽 커브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이 마운트 스톱 램프가 도로를 붉게 비췄습니다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램프의 붉은 빛 가운데 여자가 이어 트렁크에서 머리를 반만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빨간 무프정한 얼굴로 나는 차 안에서 지금까지 내본 적이 없는 소리를 지르고 엑셀을 밟아 달렸습니다 커브를 벗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커브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 램프에 여자의 빨간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귀가 보이지 않도록 백미러를 크게 꺾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뭔가 붉게 빛나고 있는 것이 어슴푸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달렸을까 전방의 차에 테일 램프가 보였습니다 공포에 몰려있던 나는 추월 금지 차선에도 불구하고 차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 순간 빨간 빛이 차 안을 비췄습니다 경찰 차였습니다 나는 일단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안도감으로 교통위반도 신경 쓰지 않고 차를 멈추고 경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순경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웃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는 무릎을 보고 조금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결국 동정의 조소 위반 딱지는 떼이지 않고 경찰차를 뒤에 따르게 해서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귀가 무서워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귀에서 따라와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넣을 때까지 순경이 지켜봐 주어서 매우 고마웠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 경찰차에 씌어서 돌아가 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산장의 악몽 친구와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산속 깊숙이 자리 잡은 산장은 인터넷에서 본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다 우리는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둘러 산장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갑자기 산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다 친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산장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친구와 나는 손전등을 찾아 거실에 불을 밝혔다 그때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나는 친구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친구는 밤에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서둘러 산장을 떠났다 차에 올라타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시선을 돌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친구와 내가 겪은 실제 경험이다 그 후로 우리는 산장 근처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여전히 소름이 끼친다 그 다음은 그날의 생각과 함께 주가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부 flu가 더ю 다진 사이지만 나는 나는 그날의 기억에 도착했다 나는 그날의 기억나고 나는 그날들의 기억에 대한 인연을 뺀다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기억에 대한 인연을 뺀다 그 다음은 그날의 기억에 대한 인연을 뺀다 任한 지향을 내버려다 내ak 그날은 그날의 기억에 대한 인연을 뺀다 할 게 없어서